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10월 5일 토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줄 명언은 꿈은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손으로 접고 발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존 고다드 감사스마일도 꿈은 항상 생각하고 있고 머릿속으로 일단 꿈을 꾸고는 있지만 저는 꿈을 갖다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느끼고 또 손으로 접고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방송을 통해서 행동으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스민들만이라도 항상 행동하시라는 이야기 감사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방송 전에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에 따르면 서울 매매지수 주간 변동률이 매매가격이 28주 전세가격이 72주 연속 상승률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연속 28주 기록이 확대되어 있는데 그래도 보시는 것처럼 조금 매매나 전세가 오른 폭은 좀 줄었습니다 서울은 이렇고요 경기도는 보시는 것처럼 매매가 18주 연속 상승했고요 전세가 68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매매하고 전세도 서울만큼 오르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서울도 물론 이런 오른 폭이 약간 추춤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올 4, 4분기가 지나고 나면 서울은 더욱 더 많이 상승을 할 것 같고 특히 이제 서울과 맞붙어 있는 경기도 특히 또 GTX-A 서울 운전 구간이 이제 곧 개통, 임박을 했기 때문에 2단계 구간인 고양시부터 파주 운전 신도시가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콕 하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 들어왔을 때 계속적으로 집값이 빠졌잖아요 근데 보시면 서울을 예를 들면 임명박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오르는 폭 비해서 확실히 이제 서울은 정말 많이 빠졌다가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때 더 많이 올랐다가 더 많이 빠졌다가 지금 다시 오르고 있는데 저는 조심스럽게 내년에 경기도가 더 많은 상승률을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주간 상승 하락 순위를 살펴드리면 매매는 지금 성남 중원구가 정말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이어서 강남 서초 그리고 수원 영통 마포 서대문 순으로 지금 매매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전세는 좀 보니까 인천 서구하고 중구 그리고 고양시 일산 서구하고 고양시 석양구가 상당히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매매하고 전세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전세가를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물론 신고가도 주목을 해야 되지만 빠쇼님께서 강조했던 것처럼 전세가도 우리가 지금 보아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고 감사해서 많이 생각했을 때 고양시는 올 하반기 특히 내년에 GTX-A 서울운전공간 개통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될 거고요 특히 고양시는 입주 물량이 창문 3기 신도시 장항지구를 제외하고는 입주 물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고양시에 전세로 머물려고 했던 분들이 아 안되겠다 이제 지금이라도 내지만 해야겠다는 생각의 전환을 갖는 그런 연말 내년 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공교롭게 오늘 2024년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있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그래서 어제 저희 찐팬분께서 고양시에서 이제 서울세계불꽃축제를 볼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나라고 이제 물론 행주산성에서도 볼 수가 있고 향동하고 더군, 향동직산업센터라든지 더군에 있는 아파트 고층이라든지 그 다음에 직산업센터에서 충분히 서울세계불꽃축제를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청명한 가을밤 내일 비가 안 오기를 갖다가 감상스마일이 아니 오늘이죠 오늘 소망을 갖다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오늘 저녁에 일정이 있어가지고 서울세계불꽃축제는 못 보고 영상으로 또 감상을 할 수 있겠는데 혹시라도 감수님들 중에서 서울세계불꽃축제 직접 가서 보시는 분들은 저에게 톡으로 영상을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다는 말씀 깨알같이 홍보에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16만원 넘어도 산다 보니까 5일 개막하는 세계불꽃축제 명당공략법이라고 아시아경제에서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유료자석이 2,500석이 모두 매진됐고요 5일 오후 2시, 오늘 오후 2시부터 주변 교통통제가 들어가는데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활약이 펼쳐지는데 올해로 23회를 만든 이 축제는 한국, 일본, 미국 등 세 나라가 참여해서 각국의 특색있는 불꽃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매년 가을밤을 밝히며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여의도로 향하게 하는 이 축제는 하나그룹이 2000년도부터 사회공원 활동의 2단으로 개최하고 있는데 감상소마일도 정말 이 여의도 불꽃축제만큼은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 보실 것을 더욱더 강추드린다는 말씀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본론으로 이야기 드리면 오인섬님의 부자 노트 블로그 글로 시작하겠습니다 24년 4분기 주택시장 관전 포인트 몇 가지 물론 감상소마일도 인사이트가 있어서 이야기 계속해서 드리지만 저보다 더 뛰어나신 인사이트가 있으신 분들의 그런 글을 토대로 또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저도 이제 매일 그런 인사이트를 갖다가 키우기 위해서 제가 인풋했던 것들을 앞으로도 하고 제가 이제 기록을 갖다가 하는 것들을 습관화해서 저도 이제 이런 글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전망 같은 경우도 블로그에다가 좀 한번 써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24년 4분기가 시작되는 10월이 시작됐습니다 확실하게 이제 이번 주부터 날씨도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었고요 8월 이후에 숨고르기 장세가 24년 4분기에도 계속될 것인지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많은 요즘입니다 중요한 팩트 하나는 9월 하순 추석 연휴 이후에 유주택자의 갈아타기 매수 문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반면 무주택자분들은 소극적인 투자자들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가지고 시장이 불확실해지자 관망세로 지금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드렸는데 뭐 다산이라든지 검단이라든지 한강이라든지 운정신도시에도 지금 약간 관망하고 있고 특히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아파트를 지금 살까 말까 실제 무주택자분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실제로 무주택자분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이게 팩트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립니다 일단 최근 무주택 세입자분들께서 전세대출 규제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월세를 지금 손하고 있고 실제 부동산 시장 현장에서는 월세 가격이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아마 매수는 이런 분들이 바로 사기가 좀 힘들어지다 보니까 25년 전반기 이후로 미루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여건이 안 되는데 지금 무리해서 내 집만은 하라는 이야기는 저는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여건이 되고 종잣돈 있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계약을 하시고 잔금을 내년 상반기로 대출 규제가 좀 완화될 때 그때 잔금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윤섭님께서 4분기 주택시장 관전 포인트 몇 가지 정리했는데 살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은행 금리 인하 10월 11일 날 다음 주에 한국은행 금리 인하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분위기상 다음 주 이번 달에 계획돼 있는 금리 인하는 좀 물 건너가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최근 11월 빅컵 가능성 일축하고 11월하고 11월에도 FOMC 회의를 통해 가지고 0.25포인트 인하를 시사했기 때문에 아마 늦어도 11월 18일에 한국은행에서는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중요한 건 미국 10년물 국제금리 추세인데 지난 6월부터 변동폭이 줄어들면서 계단식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미리 좀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금리 인하와 강남 집값 상승 우리는 항상 그 주택 바로 밑을 갖다가 강남 집값이 오르느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보는데 금리 인하가 바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국내 주택시장은 기준금리 인하보다 부동산 정책에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특히 강남은 그렇다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강남 규제책은 정비사업 규제책이기 때문에 취득세 중가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집값 상승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종부세도 아직 신실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금리 인하와 집값 상승의 연간 고리는 없어 보이긴 하지만 만약에 금리 인하가 계속적으로 된다고 하면 분명한 건 시장의 위동성이 풍부해지고 돈이 이익이 있는 곳으로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 시장이 올 하반기보다는 내년에 더 많은 상승을 보일 거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강남 아파트 시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규제책이 미치는 강도가 문재인 정보보다 훨씬 낫는데 금리 인하 및 시장 금리 하락으로 유동성 증가라든지 강남 매매가 상승, 갭매우기 장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참고로 과거 01년도에서 03년도, 08년도에서 09년도, 20년도에서 21년도 금리나 사이클에서 예의 없이 강남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25년에서 26년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도 부동산 정책 변수만 없다고 하면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도 지방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최일 우선순위를 높고 보는 게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하는 거고 최근에 또 외국인들도 가세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전고점 돌파 속도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전고점 돌파 속도가 더뎌지고 있는데 서울권 1급지의 전고점 돌파는 9월에도 계속되었고 4분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강남 2구에서는 반포 잠원, 대치 도구, 개포 잠실 등에서 신고가 행신이 계속되고 있고 이는 초고가 시장 매매가 상방이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서 비강남권이라든지 강북 서울권 1급지의 전고점 돌파도 지속될 것이다 결국 서울 외곽 또는 수도권 외곽의 갬매우기 장세도 더디지만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강남권 중에 마포 공도교선은 9월에 8사 타입 레미안 마포 리버웰이 23억 3천 또 마포 프레스티 자이가 22억 9천의 신고가가 갱신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신고가가 갱신되는 지역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8사 타입 입주권 또한 총 매매가격이 21억 원을 넘어서는 신고가에 거래되었습니다 입주가 2년 6개월 가까이 남아 있는데 이 신고가가 됐다는 게 더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8사 타입 입주권 프리미엄은 22년 하반기 이후에 7억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2배 가까이 반등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작년에 정말 분위기 안 좋았을 때 실제 투자를 했던 분들이 있으셨거든요 또 감사스마일 주변에 또 친한 분들도 이렇게 실제 서울의 아파트라든지 또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들을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때 이렇게 매수하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야수의 심장을 갖는 분들이 돈을 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지금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10월 12월 달에도 지금 이렇게 신고가가 갱신되는 지역이 있고 특히 서울은 이제 세계 속의 서울이고요 글로벌 그런 경제 속에서 이제 가장 안전 자산 가치로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산을 깔고 앉아 있으면서 내가 거주하면서도 실거주 가치까지 가져가는 이런 부동산 특히 서울의 아파트에 이런 자산 파킹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더 많이 주목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이야기 드립니다 입지 여류에 있지만 또 서대문구 부가연 2구역의 84타입 입주권 같은 경우에도 프리미엄이 8억 5천 안팎임을 감안한다고 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고요 부가연 2구역 같은 경우에 사업 속도도 느리고 관리처분 인간을 받기 전이라 정비사업 미스크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공덕 1구역 프리미엄 고공행기는 놀랍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숨고르기 장세가 통상 2개월에서 3개월 지속된다고 볼 때 거래량은 10월부터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전망하셨습니다 그래서 11월 금리 인하까지 당한다고 하면 12월부터는 아마 거래량이 증가폭이 커질 것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10월 달에 지금 움직이지 않을 때 지금 계약을 먼저 하실 것을 감사스마일은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4분기 분양시장은 지난 7월에 마포자의 힐스테이 라체스 일반 분양가가 평당 5천만 원을 넘었고요 특히 분상계가 적용되지 않은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일반 분양가는 인근 시세의 90% 이상의 분양가가 책정되어 안판되는 경우 인근 재고 아파트 시장을 뜨겁게 만들 것이고요 또 다가오는 서울권 4분기 분양시장에서 가장 주목되고 있는 분양단지가 과천하고 농구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과천 주공사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천 프레스티어 자이 같은 경우에 패스터 타입 분양가가 22억 상한가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평당 6천만 원을 가볍게 넘어선 것이고요 입주 예정일이 3년이 남았다는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차기 대장주라고 하더라도 시세의 100% 이상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과천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앞서서 제가 이야기 드렸어요 상위 랭킹했던 지역이 여기 보시게 되면 과천도 지금 0.15% 매매가격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서울 동부권의 주형복합 밴드마크 단지가 될 노원구 강원도 역세권 감사스마일도 주목하고 있는데 강원도 역세권하고 서울원 아이파크가 11월 분양 예정입니다 감사스마일도 당첨 도전을 청약에 도전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강원도 역세권 아파트 분양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일단은 GTX C노선 강원도역 초역세권 대단지고요 최고 47층 6개동으로 1856가구를 일반 분양할 예정인데 이때 분양가격도 지금 14억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세한 거는 그때 나오게 되면 이야기를 좀 드릴 거고요 완판된다고 하면 인근 장인유타운 매매시장이 출렁이는 가능성이 높고요 또 이밖에 수도권에서 안양아크로 베스티뉴와 평촌자이파스티뉴 또 인천 부평에 있는 산곡도안구역 정비사업 일반 분양도 완판된다고 하면 분명하게 재고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오윤섭님께서 부자노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방송을 빌어서 오윤섭님의 이런 인사이트에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실제로 꼭 한번 뵙고 싶다는 말씀을 답붙여서 이야기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코노미의 심은진 기자님의 기사인데요 지하철 개통 때 사면 꼭지 지금 사두면 돈 버는 아파트 집지 폭폭이라고 해가지고 지코노미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GTX 지난번에 서울 운전구간 개통하러 갔을 때 표찬 사무원 대표랑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일단 GTX-A가 2단계가 지금 서울에서 운전중앙역으로 지금 개통을 이제 90일로 채 남지 않았는데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GTX 좁직계인 표찬 대표님께서 3기 신도시 투자 방법이라든지 또 지금 GTX-A 개통하기 전에 들어가도 참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개통되고 난 다음에 8호선 개통을 난 뒤에 물론 사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잖아요 개통하기 전에 이왕이면 사시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뭐 서울 지하철 9호선이라든지 3호선 뭐 GTX-D 노선, 대장홍대선, 신안선도 지금 앞으로 이제 개통 예정이긴 하지만 이거는 앞으로 아무리 빨라야 2년, 3년, 5년 뭐 길게는 뭐 더 많이 시간이 걸릴 수가 있겠지만 GTX-A는요 이미 지금 수저동탄은 다니고 있고 운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서울에서 운전중앙역까지는 12월 28일 개통 예정으로 해서 다음 달에 말 그대로 영업시운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국토교통부 협업인플루언서로 꼭 만약에 영업시운전을 많이 하게 되거나 아니면 개통하기 전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 꼭 제가 이제 현장을 갈 건데 저는 지난 6월에도 여기 현장을 다녀왔고 실제 대공역과 운영 차량기지를 가서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현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GTX-A에 정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GTX-A가 개통을 갖다가 아직도 안 한다라고 지금 믿고 계시는 분들은 그리고 6분에서 8분이에요 그리고 이미 전동차 14대가 운전 차량기지에 지금 말 그대로 지금 차량기지 내에 완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체 차량기지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개통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고양시라든지 운전신도시라든지 연신내역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 받지 마시고 지금 개통하기 전에 10월에 지금 별로 관심 받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관심 받지 않을 때 지금 사두면 돈 법니다 그래서 표찬 사본대표께서도 직권업이 콘서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3기 신도시를 포함한 택지지구 30곳에 교통호제를 적용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래서 철도 분야 재테크 전문가인 그분도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감사스마일도 오늘 주말이고 또 오늘 또 불꽃축제가 있는 토요일이다 보니까 정말 이 GTX-A 개통을 갖다가 하고 난 이후에 관심 받지 마시고 감수님들만이라도 꼭 GTX-A 개통 전에 관심 가지시면 정말 좋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여기에서 GTX 수해 단지를 매수하려면 역사에서 500m 이내 단지여야 된다고 효용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만약에 효용이 큰 단지가 없다라고 하면 지하철 한두정거장 아니면 마을버스 두세정거장으로 해서 환승되는 것도 정말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꼭 사람들은 내가 어떤 것들을 남들 하고 난 다음에 하는데 감수님들은 먼저 움직이시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토요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